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 야당 착한 도깨비의 예언 도깨비가 김시인 가닥 강원도 원주에 사는 정영태의 3대선 정아무개는 소년 시절 공부하던 오후날 도깨비를 보았습니다. 소년이 혼자서 공부하는 밤에 불쑥 나타난 도깨비가 넙죽 졸하더니 병사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습니다. 며칠 후 소년이 혼자서 길을 걸을 때도 도깨비가 불쑥 나타나서는 같은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자 소년은 내가 장차 병사가 되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사는 병마절도사의 줄임말 즉 조선시대 때 각도의 군대를 통솔지휘한 종이풍무관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출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소년은 그에 맞게끔 열심히 그를 익히고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병마절도사라면 문물을 겸해하겠지 세월은 금방 흘러 스무살이 되자 청년은 용하다는 도사를 찾아서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년은 도사를 만나서 소년시절 도깨비 만난 이야기를 한 후 도깨비가 그렇게 말한 연유와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도사는 청년을 흡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깨비가 그대에게서 큰 사람이 될 가능성을 본 모양일세 그대가 그저 호끝만 꾸지 않고 계속 노력했으니 병사뼈술은 꼭 할이라 여겨지네 다만 내가 그대 운세를 살펴보니 목사뼈술을 먼저 지내야만 병사가 될 수 있을 걸세 또한 자네는 만약을 대비해 비수를 꼭 몸에 품고 다녀야 하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비단 한 피를 좋은 비수한 자로와 바꿨고 도사에게 무술과 비수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으니 하산하게 지금이 그대가 나설 때인즉 잠깐 고향에 들렀다가 한양으로 가보게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든 그대가 출세할 길이 생길 걸세 청년은 도사에게 하지 인사를 한 후 괴나리 보쯤을 지고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어 집에 도착했는데 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장승처럼 키 큰 놈이 앞을 막더니 병사님 이제 오십니까? 라고 인사하며 엎드려 절했습니다. 청년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묻자 저는 김공열 씨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김공이라 밝힌 사내는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인사한 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집에서 하루를 보낸 후 서울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거리에 방을 붙여 제주도 목사가 될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주 목사로 간 사람이 웬일인지 부임하자마자 여섯이나 연달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룻밤을 지내지 못하고 죽는 일이 계속 발생하여 모두 제주 목사 가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청년은 소년 시절 도깨비의 예언과 금강산 도사의 말을 되새기며 제주 목사를 자원했습니다. 조정은 그 청을 받아들여 제주 목사로 임명했고 청년은 길잡이 몇 명을 데리고 제주로 건너갔습니다. 청년이 제주 목사가 되어 배에서 내리니 제주 관하에서 신관 사또를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받아 관하에 들어간 청 목사는 자기를 마중 나온 관원들 태도가 수상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주 관원들이 겉으로만 공손할 뿐 어딘지 모르게 신임 사또를 경계하는 모습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청 목사는 잠자지 않고 긴장한 채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이 깊어지자 괴한 여러 명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놀란 정 목사가 일어나자 괴한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 탐나국 사람들은 육지에서 오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서 육지에서 오는 지배자를 모조리 죽였고 그대도 오늘 죽을 수밖에 없다. 괴한이 말을 마치는 순간 정 목사는 재빨리 비수를 꺼내어 날렸습니다. 평소 익혀든 솜씨라 정확했고 그 비수가 가슴에 꽂힌 괴한이 그 자리에 쓰러지자 나머지 괴한들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제주 관원들은 정 목사에 복종하며 지시를 잘 따랐고 제주에는 평온히 찾아왔습니다. 정 목사는 제주에서 쌓은 지적을 바탕으로 훗날 병마절도사로 승진했습니다. 정 병사는 말년에 원주로 낙향했는데 자기가 병사가 된 것은 도깨비의 도움이라 하여 그 은혜를 갚고자 김공선정집이라는 도깨비비를 세웠습니다. 이 비속은 원주시 개운동 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원주시에서는 정 병사와 도깨비 비속 유래라는 안내 표석을 추가로 세웠으나 이 비속이 정 병사와 관계된 유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비속에 새겨진 글자 중 김 다음에 있는 글씨가 공으로 보이지 않는 까닭입니다. 누군가 훼손한 두 번째 문자를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설화로 인해 이 비속이 착한 도깨비를 위한 비속으로 안내되고 있는데 이는 경당부해로 여겨집니다. 한편 도깨비가 자신의 성실을 김이라고 밝힌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도깨비가 아무나 보고 가장 흔한 김서방 이라고 부른다는 속신에 따른 설정입니다. 도깨비는 단순해서 하나만 기억한다고 하니까요. 전설 야당 냄새나는 괴물 도깨비와 무인원님 옛날 함경도 북적 변방 고을에 냄새나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 괴물을 본 어떤 사람은 도깨비라 하고 어떤이는 귀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괴물은 동원 안에 살면서 부임하는 사또들을 열흘 정도 지난 후 죽였습니다. 사또들은 모두 냄새에 고약한 괴물을 봤다고 말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참으로 괴이한 일이었습니다. 연달아 대여서 사람이 죽자 모든 관리가 그곳에 발령이 나는 것을 거려 피했습니다. 저마다 그러한 재앙을 모면할 수 있는 온갖 계책을 써봤으나 죽음을 피하지 못했기에 기꺼이 가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뒤를 봐주는 권력가가 없는 가난한 집안 출신 무인이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그 고을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신임 사또는 담력과 용기가 있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록 마귀나 도깨비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어찌 다 죽으란 법이 있으랴 내가 가서 한번 상대해보리라. 부임 첫날 사또는 홀로 봉원에 앉아 장검 한 자루를 몸 가까이 놓아두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비했습니다. 초경 무렵이 되자 바람을 따라 들어온 비릿하게 썩는 냄새가 살짝 느껴졌습니다. 초경은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누었을 때의 맨 첫째 부분 즉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해진 후 풍기기 시작한 냄새는 밤이 깊어가면서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을 무렵엔 냄새가 약해졌고 해가 뜨자 없어졌습니다. 참으로 해괴한 이리로다. 사또는 눈부룩 뜨고 밤새웠지만 냄새 나는 괴물 도깨비의 형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맡아보지 못했던 기분 나쁜 냄새만 한가득 맡았을 뿐입니다. 설명하기 힘든 악취는 생각만 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었습니다. 보여야 상대하든지 피하든지 할 텐데 보이지 않으니 대책을 세우기도 어려웠습니다. 첫날만 그러려니 했는데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밤중에 문을 열어보기도 했으나 역시 고약한 냄새만 느껴질 뻔 어떤 형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5, 6일이 지나자 짙은 안개 같은 기운이 땅에서 떠서 몰려왔습니다. 안개가 짙을수록 냄새가 고약했으며 참고 견디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 서어보지도 못하고 죽겠구나. 그날 밤 사또는 수하에게 술항아리를 한동이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해가 지고 서서히 악취가 풍기자 사또는 술 한 사발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시간을 두고 여러 잔을 마셨더니 냄새가 잘 느껴지지 않았지만 마신 양에 비례하여 취기로 인한 잠이 몰려왔습니다. 사또는 내려오는 눈꺼풀과 싸우며 새벽까지 버텼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전임 사또들이 숨을 거둔 열하루째 날 저녁이 되자 아정과 통인, 극창 등 관석들은 하나같이 일찍 퇴근해 집으로 갔습니다. 전례대로 하면 사또가 죽는 날이므로 관하에 머무르는 게 두려웠던 까닭입니다. 저의 목숨만 중히 여기는구나. 사또를 모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가운데 밤이 깊었습니다. 악취를 견디고자 술잔을 기울이던 사또는 안개같은 기운이 이전과 달리 한 것으로 모여 뭉치는 현상을 발견하고 긴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원대문 앞에 괴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괴물 도깨비 크기는 내댓 아름, 키는 두어 길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름은 두 팔 벌려 껴안은 둘레이고, 길은 사람 키 정도 되는 길이니 꽤 큰 몸집의 괴물 도깨비였던 것입니다. 얼굴이나 손발의 형체는 없고, 위쪽 가장자리에 두 눈처럼 번쩍이는 빛이 매우 밝았습니다. 몸뚱이에 두 눈만 있는 도깨비로구나. 사또가 겁먹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뜰로 내려서서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어 힘껏 칼로 내려쳤습니다. 뭐가 베어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 벼락치듯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란 사또는 뒤로 물러섰고, 그 직후 뭉쳐있던 안개같은 기운이 흩어지며 사라졌고, 기분 나쁜 냄새도 더불어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사또도 쓰러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관석들이 이미 죽었을 사또의 시신을 거두고자 동원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다 마당에 쓰러져 있는 사또를 발견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죽은 사또들은 모두 시신이 동원방이나 대청에 있었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뜰 아래 있을까? 이 또한 회변일세. 사또 주변에는 빗자국을 비롯해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또가 휘둘렀던 칼만 땅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사또는 뭔가와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음에 분명했고, 뭔가의 정체는 괴물 도깨비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괴물을 죽인 사또는 긴장이 풀어지면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습니다. 두어 사람이 다가가서 틀어 거두려고 할 때 몸에 자극을 받은 사또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동원 위로 올라가 자세를 고쳐 앉은 뒤 눈을 부릅뜨고 관석들을 꾸짖었습니다. 모두 크게 놀라 물러나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냄새 나는 괴물 도깨비로 인한 우아는 두 번 다시 없었다고 합니다. 전설 야담, 도깨비 살림, 도깨비 감투,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살림은 재물이 있다가도 벼랑간 없어지는 불안정한 살림살이를 뜻하는 관용어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전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원주에 사는 최씨는 늦장가를 간 후 아내가 임신했을 때 갑자기 죽었습니다. 스무 살 나이에 졸지에 과부가 된 최씨 아내는 출산 후 어린 아들을 키우며 외롭게 살았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날마다 밤을 쓸쓸하게 지내던 어느 날 밤 건장한 사내가 방으로 불쑥 들어와 최씨 부인을 덮쳤습니다. 최씨 부인은 낯선 사내를 뿌리치려 했으나 힘이 얼마나 센지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합할 때 오싹한 찬 기운이 최씨 부인의 몸에 전해지면서 아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내는 관계를 끝낸 후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후 매일 밤마다 찾아왔는데 올 때마다 이런저런 재물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최씨 부인은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사내의 정체는 사람이 아닌 도깨비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러자 그 사내가 무서우면서 오만 가지 정이 떨어졌습니다. 계속 이대로 살아갈 수 없으므로 최씨 부인은 도깨비 막을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하루는 사내에게 당신도 세상에 두려운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 오직 누른색이 두렵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최씨 부인은 다음날 누른색에 가까운 노란 물감을 구해서 집에 벽에 칠하고 의복도 물들였으며 자기 얼굴에도 칠했습니다. 그날 밤 찾아온 도깨비는 온통 누른색 천지인 방안과 여인을 보고는 도깨비는 깜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도깨비는 여인에게 우리 인연은 이제 끝났으니 혼자 잘 살아라. 내가 준 물건은 도로 가져갈 테니 그리 알라. 라고 말하고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도깨비는 그 후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이 집안 곳곳을 살펴보니 도깨비가 가져온 모든 것이 없어졌지만 배를 팔아 바꿔놓은 누런 엽전과 인삼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최씨 부인은 그걸로 살림을 꾸려나갔으며 아들은 나중에 인삼 장수를 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에 연유하여 갑자기 부자가 됐다가 이내 망했을 때 도깨비 살림이라고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도깨비 감투는 머리에 쓰면 쓴 자의 몸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신기한 감투를 이루는 말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복개비 감투는 탕건 형태의 물건입니다. 탕건은 조선시대 성인 남자들이 갓을 쓸 때 받쳐 쓰던 관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옵니다. 옛날에 어떤 약첩군이 약초를 캐러 산속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음식이 질퍼니 놀려있고 옆에는 감투 하나가 놓여있었습니다. 약첩군이 호기심에서 그 감투를 써보니 갑자기 몸이 사라졌습니다. 비록 몸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약첩군이 감투를 벗으니 다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약첩군은 그 물건이 복개비를 갑자기 나타나게 해주거나 사라지게 해주는 신비한 감투임을 알아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복개비가 감투를 머리에 쓰면 형체가 보이지 않고 감투를 벗으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도깨비가 무슨 일로 감투를 동굴에 놓고 밖에 나갔는지는 모르나 도깨비가 돌아오면 위험함으로 약첩군은 감투를 써서 몸을 감춘 채 동굴 밖으로 나와 집으로 다름질쳤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나무꾼을 만나 옆으로 비켜 걸었더니 나무꾼은 보이는 사람 없이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놀라 무서워하며 도망쳤습니다. 약첩군은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첩군은 마당에 들어서며 여모하고 아내를 불렀는데 아내는 주위를 둘이 봉거리며 잘못 들었나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첩군이 한 번 더 여모라고 부르자 아내는 크게 무서워하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약첩군은 감투를 벗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란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껴안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약첩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고 아내에게 감투를 한 번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아내가 감투를 쓰니 역시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장난기가 생겨 감투를 쓴 채로 남편 주위를 맴돌며 여기저기 툭툭 쳐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약첩군은 다음날 감투를 쓰고 시장으로 나가 먹고 싶은 음식이나 쓸모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왔습니다. 훔치는데 재미가 들린 약첩군은 날마다 그런 짓을 했고 시장 상인들은 곳곳에 물건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이런 일은 틀림없이 도깨비 소행이라 생각하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발자국 소리가 났고 물건 훔칠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물건이 허공으로 떴다가 이내 사라졌다는 공통적인 목격담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 이상한 소리가 나면 옆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즉시 알려서 다같이 팔을 벌리고 애워싸서 잡자고 합의했습니다. 다음날 약첩군은 또 감투를 쓰고 시장에 나간 후 가죽신 가게에서 신발이 자기 발에 맞는지 이것저것 신어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소리가 나서 주인에게 들켰고 주위 여러 사람들이 팔을 벌리고 소리 나는 것을 애워싸서 마침내 잡았습니다. 감투를 벗기니 도깨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깨비 감투가 뜯어져 망가졌으며 머리에 쓸 경우 인체 곳곳이 부근 부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깨비 감투는 쓸모없어졌지만 그 이름은 남아 도둑질을 했음에도 들키지 않았을 때 도깨비 감투를 썼나 혹은 도깨비 감투를 썼나 보다라고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도깨비와 관련된 신비한 물건은 또 있습니다. 바로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성격이 대조적인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고 형은 욕심 많고 행실이 매우 나쁜 개차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생을 보면 미소 짓고 형을 보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나무하러 숲에 갔다가 더워서 개암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었을 때 일입니다. 시원한 바람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나무 위에서 잘 익은 개암 열매가 몇 개 떨어졌습니다. 잠에서 깬 동생은 부모님과 형 내외에게 주려고 그걸 챙겼고 하나가 더 떨어지자 자기 몫으로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날이 저물었기에 서둘러 내려오던 동생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어느 빈집에 들어갔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허름하고 부실한 집이었지만 산짐승을 피하고자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기에 동생은 얼른 대들보로 올라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집으로 들어온 도깨비들은 금방망이와 은방망이를 이용해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내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도깨비가 재미삼아 금방망이를 휘두르며 금 나와라 뚝딱 말했더니 황금이 나타났습니다. 맛난 음식을 보노라니 온종일 굶은 동생은 배거품이 심해져서 개암 열매 하나를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딱하며 개암 열매 쪼개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낡은 집이 멀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란 도깨비들은 다투어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도깨비는 금방망이와 은방망이를 놓고 갔습니다. 재빨리 대들보에서 내려온 동생은 그 방망이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부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소문을 듣고 찾아온 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느냐 고 물었습니다. 동생이 자처지종을 설명하자 형은 동생이 했던 대로 따라 했습니다. 동생이 알려준 위치에 있는 나무에서 개암 열매가 떨어지자 형은 모두 자기 목수로 챙겼습니다. 형은 동생이 머물렀던 집으로 달려가서 도깨비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진 뒤 도깨비들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형은 배드보이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늘 하던 대로 방망이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풍악을 울리며 노래 부르고 춤추며 놀았습니다. 형은 개암 열매를 하나 깨물어 딱하는 소리를 일부러 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들은 소리 나는 것을 쳐다보더니 형을 발견했습니다. 도깨비들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대들고 위에 있던 형을 끌어내린 뒤 훔친 자기들 방망이를 내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형은 그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도깨비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방망이로 형을 마구 때렸습니다. 형이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새벽이 될 때까지 형을 혼내줬습니다. 탁 울음소리와 함께 도깨비들이 사라지자 형은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거의 죽다 살아난 형은 며칠 동안 누워서 끙끙 앓으며 자신의 탐욕이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형은 좋은 사람이 됐고 동생은 형을 도우며 의적게 살았습니다. 한편 동생은 죽기 전에 도깨비 방망이를 자식에게 물려줬는데 아들이 어느 날 장난스럽게 똥 나와라 뚝딱하고 말하자 퐁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자신의 경망스러움을 후회했지만 도깨비 방망이를 다시는 보지 못했고 사람들은 부정을 타서 그랬을 거라고 입방하를 지었습니다. 전설야당 술꾼 복대비를 만난 주당 옛날 어느 마을에 무척이나 술을 좋아하는 이씨 성을 가진 주당이 살았습니다. 이서방은 날마다 하루 일을 마치면 반드시 술을 마셔야 직성이 풀리는 술꾼 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서방은 건넌 마을 오일장에서 일을 본 뒤 어김없이 술집으로 가서 술을 시켰습니다. 술집에서 한잔 두잔 마시다 보니 어느 사이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서방은 밤이 깊어지자 그제서야 주막을 나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별도 달도 없는 밤이라 사방은 캄캄한데 한밤중이라 길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서방은 그날 따라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몹시 취했기에 이리 비틀저리 비틀하며 어두운 길을 더듬더듬 걸었습니다. 그렇게 산모퉁이를 도는 순간 뭔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서방이 술에 취해 풀린 눈을 겨우 치켜뜨고 쳐다보니 치는 장승처럼 크고 얼굴은 어디서 본 듯하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한 거인이었습니다. 몰때처럼 키 큰 거인이 이서방에게 다가오면서 먼저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장에 갔다 오는 길이요. 나는 건넌마을 김서방이라오. 인사말은 들었지만 캄캄한 밤중인데다 술에 취한 눈으로 보니 어떻게 생긴 놈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쪽에서 너스레 떨며 아는 채를 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이라 이서방은 반갑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오 밤길에 심심하던 차에 잘됐소이다.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이서방은 약간 꼬림칙했지만 워낙 술에 취한 상태라 이내 긴장감이 풀어진 채 김서방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김서방이 이서방에게 말했습니다. 공수리라는 말에 이서방은 앞뒤 가리지 않고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서방이 앞장서고 이서방이 뒤를 따라 걸었는데 논뚝바뚝을 지나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길도 없는 곳을 헤쳐가며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서방은 가시덤불에 긁히고 넝쿨에 걸려 넘어지고 나무나 바위에 부딪히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그나마 통증을 덜 느꼈지만 몸이 피곤한지라 이서방이 김서방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김서방 대체 술집이 어디 있다고 이런대로 날 데려가는 거요? 조금만 더 가면 좋은 술집이 있으니 잔말 말고 따라오시오. 그 후에도 김서방은 작고 험한 곳으로 다니더니 이번에는 물가에서 이서방 손목을 꽉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깜짝 놀란 이서방이 물에는 왜 들어가냐고 묻자 김서방이 답했습니다. 여기만 건너면 좋은 술집이 있다오. 그러면서 김서방과 이서방이 함께 물로 들어갔는데 점점 물이 깊어지면서 무릎까지 차던 물이 허리까지 차고 이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곧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은 이서방은 술이 확 깨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보소 나를 죽일 작정이오. 이서방은 김서방의 손목을 뿌리치고 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서방이 되돌아가려 하자 김서방이 어디를 가려 하느냐면서 소리지르며 쫓아 나왔습니다. 이서방은 김서방에게 팔을 붙잡혔을 때 있는 힘을 다해 김서방 다리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김서방은 푹 쓰러지더니 다리가 부러졌는지 더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은 걸음아 날 살려라는 마음으로 그곳을 벗어났는데 하늘을 보니 점점 밝아졌습니다. 밤새도록 김서방에게 끌려다니느라 시간이 많이 흘러 아침이 된 것입니다. 녹초가 된 이서방이 집에 들어서자 뜬 눈으로 밤새우며 기다린 아내가 벗어발로 뛰어나오며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보 어쉬 말도 마오 하마터면 죽을 뻔했소 이서방은 아내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발길실에 쓰러진 김서방이 혹시 죽었을까 봐 염려했습니다. 김서방이 꼼짝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 걸 보고 혼자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죽은 것 같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소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지요. 아내는 그곳으로 같이 가보자고 말했고 이서방은 아무래도 그게 좋겠다면서 아내와 함께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틀림없이 김서방이 고무라져 쓰러졌던 자리에 김서방은 없고 방앗공이 하나가 자빠져 있었습니다. 방앗공이는 곡식을 내리찢는 데 쓰는 몽둥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래 도깨비는 사람이 쓰다 버린 빗자루 방앗공이에 사람의 피나 땀이 묻으면 변하여 생기는 괴물이라고 여겼습니다. 도깨비는 밤에 둔갑하여 사람처럼 행세하고 해가 뜨기 전에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서방은 하룻밤동안 하도 헌출나서 이후에는 술에 취해서 밤길 다니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황소와 도깨비 어떤 상골에 나이 삼십이 넘도록 미원해 부모와 일가 친척이 없는 돌쇠라는 나무장사가 있었습니다. 혈혈단신인 그는 먹을 음식이 있는 동안은 놀다가 궁하면 나무를 하여 읍내로 팔러 나가곤 했습니다. 돌쇠는 면마지기 토지를 팔아서 구입한 황소를 애지중지하며 나무를 팔러 갈 때마다 끌고 갔습니다. 어느 해 겨울 목걸이가 떨어진 다음 날 돌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름드리 장작과 소나무 뗄감을 황소 등에 듬뿍 싣고 장터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때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내며 가볍게 걸어가는 황소는 돌쇠의 자랑 거리 였습니다. 황소의 나이는 어리나 키가 무척 크고 몸집도 튼튼하고 털이 또 유난스럽게 고왔습니다. 돌쇠는 나무집 가득 실은 황소를 끌고 정오전에 읍에 도착 했습니다. 운수가 좋았던지 살 사람이 얼른 났어서 돌쇠는 그리 애쓰지 않고 장작을 모두 팔았습니다. 돌쇠는 대단히 흡족해서 맛있는 점심을 사먹고 소에게도 죽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쉬고 일찍 돌아갈 작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벼랑간 하늘이 흐려지더니 차가운 북풍이 불고 진눈깨비 까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소중한 황소가 눈을 맞을까 겁이 나서 길가에 있는 주막에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진눈깨비 가 그쳤고 날이 어두워졌기에 돌쇠는 서둘러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돌쇠가 사너리를 돌아서는 순간 길 옆 숲속에서 고양이만한 새카만 몸가가 깡창 뛰어나오더니 어깨에 무릎을 꿇고 자꾸 절하면서 돌쇠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놀란 돌쇠가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 닮은 얼굴에 정기름한 팔다리 작은 꼬리가 달린 원숭이 비슷한 짐승 이었습니다. 돌쇠가 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묻자 그 짐승은 산 오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예전의 책에서 본 도깨비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네놈은 도깨비 새끼가 맞지 라고 다시 묻자 그 짐승은 그렇다고 끄덕이면서 산 오뚜기라고도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꼴꼴 웃으며 허리를 굽히고 물었습니다. 그래 대체 도깨비가 초저녁에 왜 나왔으며 또 살려달라는 건 무슨 소리냐 도깨비 새끼의 이야기는 이로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날이 따뜻하기에 다른 도깨비 새끼들과 때를 치어 인가 근처로 놀러 나왔다가 돌아가려고 할 때 동네 사냥개에 들켜 오리를 물렸습니다. 그 바람에 오리가 절반 잘려져 나갔습니다. 다른 동무들은 모두 돌아갔지만 꼴이 잘린 자신은 제주를 피울 수 없는 신세가 되어 산원의 숲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거리에 생긴 상처는 아프고 아무 제주도 부릴 수 없기에 일주일 동안이나 숲속에 갇혀있다가 마침 지나가는 착하게 생긴 돌쇠를 보고 살려달라고 뛰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연을 말한 도깨비는 이번만 살려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면서 두 손으로 싹싹 빌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쇠가 다시 보니 도깨비의 살이 바싹 말랐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기에 도깨비에게 물었습니다. 살려주기야 어렵지 않다만 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냐 도깨비는 도깨비는 황소의 몸집이 매우 좋으니 그 뱃속에서 딱 두 달만 들어가서 지내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황소의 힘을 지금보다 열배 세게 해주고 두 달이 지나면 자신의 상처가 나올 테니 약속대로 세상으로 다시 나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돌쇠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소중한 황소 뱃속에 도깨비를 넣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병약한 도깨비 새끼를 외면하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돌쇠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혼잣말하면서 황소를 쳐다보자 황소는 마치 말귀를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갈등 끝에 돌쇠가 꼭 두 달 동안만을 허락하자 도깨비는 좋아서 펄쩍 뛰더니 황소 입을 통해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가 껄껄 웃고 다시 소를 몰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소의 걸음이 이전보다 열배나 빨라졌어 돌쇠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황소를 불러세운 돌쇠는 소등에 올라탔고 황소는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집까지 달렸습니다. 황소의 기운도 열배 세워졌습니다. 돌쇠는 이튿날부터 장작을 한 발이 싣고 장터로 나가서 팔기를 세 차례 반복했습니다. 이전에는 황소 건강을 생각해 한 번만 했는데 세 번이나 대풀이 해도 끄떡 없었습니다. 나무를 하는 돌쇠 체력이 문제였지 황소는 언제나 힘이 넘쳤습니다. 황소를 아끼고 사랑하는 돌쇠의 마음은 한층 커졌고 나무를 팔아본 돈이 많아져 재산도 불어났습니다. 산더미 같이 장작을 싣고 하루에 세 차례 왕복하는 황소를 탐내어 거금을 줄 테니 팔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돌쇠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게을렀던 돌쇠는 돈버는 재미에 부지런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소로 인해 돌쇠는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거나 몹시 추운 날은 쉬려고 했건만 힘이 펄펄 넘치는 황소가 외양간에서 계속 발을 구르고 방울을 흔들며 움직이고 싶어 몸부림 쳤기 때문입니다. 알았다 알았어 일하러 가자꾸나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두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3월 금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웬일인지 황소의 배가 크게 부풀었습니다. 깜짝 놀란 돌쇠는 황소의 커진 배를 문질러 주기도 하고 약을 써보았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동네 노인들에게 물어봤지만 듣도 보도 못한 현상 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4월 초하룻날 첫 새벽 돌쇠는 외양간에서 들리는 쿵쾅쿵쾅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누가 손을 훔쳐 가나 싶어서 재빨리 뛰어가 보니 황소가 고개를 애저우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황소가 얼마나 힘을 썼는지 탈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돌쇠가 황소를 진정시킬 때 돌쇠 아저씨 돌쇠 아저씨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가 소리 나는 곳을 두리번거릴 때 황소 입에서 돌쇠 아저씨 저예요 저를 모르세요 라는 말이 재차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돌쇠는 도깨비 새끼임을 알고 말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거기에 있니 어서 나오렴 도깨비 새끼는 나가려 했는데 살이 너무 쪄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돌쇠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도깨비는 편하게 쉬는 동안 자기 몸이 커져서 도저히 황소 목구멍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억지로 나가려 하니 황소가 아파서 발광하기에 동작을 멈추고 잠시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돌쇠가 도깨비 새끼에게 황소 배속을 빌려준 일을 후회했지만 이제 와서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황소가 불쌍해서 돌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황소가 하품하도록 해준다면 입을 쩍 벌리는 순간 얼른 뛰쳐나가겠노라는 해결책이었습니다. 돌쇠는 황소의 콧등을 간지르거나 콧구멍을 막대로 자극하는 등 황소가 하품하도록 온갖 애를 썼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황소는 어쩌다 재채기를 했을 뿐 하품을 할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마을로 뛰어가서 황소가 하품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풀죽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 외양간 앞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흉겨워하는 황소를 보니 불쌍하고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온종일 돌아다니며 힘을 쓴 탓에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하품을 했습니다. 그때 돌쇠를 쳐다보던 황소가 돌쇠를 따라서 하품했고 그 순간 황소의 벌린 입으로 통통해진 도깨비 새끼가 끼쳐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도깨비 새끼는 돌쇠에게 고맙다고 절한 후 황소의 힘을 더욱 세게 해주고는 재주를 부려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려 하다가 홀쭉해진 황소의 배를 보고 무척 기뻐 했습니다. 죽어가던 황소는 다시 살아났고 한층 힘이 채졌습니다. 일반 소보다 백배의 힘을 지닌 황소를 보며 돌쇠는 다음과 같이 중얼거리면서 톳노래를 불렀습니다. 도깨비 아니라 귀신이라도 불쌍하거든 살려주어야 하는 법이야. 이설화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작가 이상이 남긴 유일한 동화를 현대문장에 맞게 고쳐 다듬고 줄여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선한 성품을 느끼게 해주는 이 작품은 이상이 죽기 불과 40여 일 전인 1937년 3월 5일부터 9일까지 매일 신보에 연재됐습니다. 전설 야당 도깨비와 팥죽 그리고 오가리살 옛날 충청도 보은에 오시 성을 가진 총각이 살았습니다. 오시 총각은 호기심도 많고 담력도 있었지만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살던 어느 날 장에 갔다가 이리 늦어 밤늦게 혼자 돌아오게 됐습니다. 총각은 빠른 걸음으로 고개를 넘어 마을 당집을 지나갔는데 선앙당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라 그냥 지나칠 만도 하지만 오시 총각은 그 안에서 누가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총각은 약간 무서운 마음이 들었기에 일부러 에헴 에헴 하고 소리를 내며 당집으로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총각이 거의 다가가자 안에서 두롱거리던 소리가 딱 그쳤습니다. 총각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당집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뭐야 아무도 없네. 총각은 눈을 크게 뜨고 안을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사람 거녕 동물도 없었고 다만 이상하게 생긴 방망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다듬잇 방망이도 아니고 그냥 막대기도 아닌 특이한 모양이어서 그 쓸모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총각은 일단 그 방망이를 챙겨서 집으로 갔습니다. 총각은 울퉁불퉁한 그 방망이로 뭔가 해보려 했지만 도무지 용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도깨비 방망이 인가 싶어서 금 나와라 뚝딱 외쳐보았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한밤중에 누가 오시 총각 집을 찾아왔습니다. 총각이 나가보니 사랑과 비슷하지만 어딘지 괴이한 느낌의 도깨비 이었습니다. 무섭 무섭다기보다 친근한 모습의 도깨비는 총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앙당에서 방망이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가지고 있다면 불려주오. 총각은 그 말을 듣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망설임 없이 내주었습니다. 그 방망이는 도깨비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일 토이니 잃어버린 처지의 도깨비가 측은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방망이를 건네받은 도깨비는 총각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지만 총각은 없다고 답하면서 임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감동한 도깨비는 은혜를 반드시 갚겠노라 말한 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총각은 좋은 일 한 것 같아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에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오시 총각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에 쌀섬이 가득 쌓여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도깨비가 마련해준 곡물로 짐작했지만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여 그날 밤 총각은 잠자지 않고 밖에 동태를 살폈는데 과연 도깨비가 나타나더니 쌀섬을 더 쌓아놓고 돌아갔습니다. 가난했던 총각은 식량 걱정없는 생활을 하게 됐는데 며칠 후에는 도깨비가 마루에 돈바리를 던져주고 간 덕분에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도깨비의 보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총각이 한눈에 반할만한 예쁜 처녀를 데려와서 아내로 사무라고 말한 후 사라졌습니다. 총각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아리따운 처녀와 부부가 됐습니다. 연이은 행운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오서방은 도깨비에게 맛난 음식으로 보답하고자 어느 날 도토리묵을 만들고 밭죽도 끓여서 마당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열고 들어오던 도깨비는 붉은 밭죽을 보더니 기겁하며 물러서더니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도깨비는 붉은 음식을 싫어했는데 밭죽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발기를 끊었던 도깨비는 어느 날 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어질 때가 됐소. 당신은 이제 쌀 돈 결혼 걱정 안 하고 살지만 난 그래도 은혜를 다 갚아주지 못한 것 같아 마지막으로 평생 반찬 걱정이 없도록 해주겠소. 연못을 하나 만들테니 거기서 고기를 잡아 반찬으로 먹으오. 도깨비 말대로 다음날 오서방 집 근처에 커다란 연못이 생겼습니다. 오서방은 날마다 물고기를 잡아 반찬으로 삶는 한편 마을 사람 누구든 연못에서 고기를 잡도록 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새로 생긴 연못을 오간의 연못 혹은 오가리 살이라고 부르며 고기가 풍부한 그곳을 잘 이용했다고 합니다. 고기가 풍부한